이거 깨먹으라고? 아이씨 야 이거 힘들다 힘드네 최악이다 이거 잘 못 뜯었어 잘 못 뜯었어 잘 못 뜯었어 그쪽이야 잘 못 뜯었어 그쪽이야 잘 못 뜯었어 잘 못 뜯었어 начать 잘 못 뜯어진 희스택 용중 거의 뭐 꼴찌 아니에요 여기가? 꼴찌 꼴찌 아니에요 깨끗어줘 조심스러울 척하는 게 더 웃겨 조심스러울 척하는 게 더 웃겨 이게 꼴찌야 뭘 더 바래 그냥 먹여 아니 우리가 제일 어렵네 간식이 간식이 어렵네 간식이 간식이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네 이 에어컨 바람이 여기로 와서 아 그런가? 아 이거 60? 계속 60? 어쩔 수 없는 천재이변이니까 어쩔 수 없는 천재이변이니까 천재지변이야 왜요? 천재이변은 진짜 천재이변 애매하고 쓰지마 그런 말 자 이렇게 해서 미션 결과 김종식 홍지호 팀 승리 아